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나이는 65세. 직업은 영어 방송 교수, 성 박사라고 합니다.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매 해마다 주름이 많이 잡혀요. 그래서 아무래도 동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팔자주름부터 시작해서 그쪽을 좀 피려고 왔죠. 원장님이 많이 알려져 계신 분이고 많은 소개도 받았고 해서 이쪽에 오게 됐죠. 방송을 할 때 주름이 잡히는 게 핸디캡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주름은 보시다시피 항상 보이니까 아주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40대, 50대로는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도전하게 됐죠. 수술을. 수술을. ang pag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